물 끈다. 벌써 끓어요, 끓어요. 슬슬 끓기 시작해요. 그러면 뚜껑 열어 이제. 여기 넣어요? 우리 육수를 낼 거를 넣고. 그건 뭐예요? 밥뿌리. 밥뿌리. 이것은 포교. 포교이. 이것은 멸치. 이것은 다시마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. 토목요. 육수내시는 것 같은데. 물이 끓을 동안 또 할 게 있죠. 나는 항상 이렇게. 이거 무슨 물이에요? 감태나무고 토목요고 항상 끓여 놓고 먹어. 바다 한번 봐봐. 맛있겠죠? 좋아요. 고소하니 좋아요. 이걸로. 분주거리에서. 네. 냉이의 수제비를 망갈 거예요. 냉이 넣어서요?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. 진짜. 산에 들어와서. 이런 약초를 많이 먹고. 네. 건강이 정말 회복이 많이 됐지. 그래서 나는 모든 음식에. 이렇게 약초로 해서. 먹고 그려. 뭐 약초뿐이겠습니까? 산에선 뭘 먹어도 보약 같은 기분이죠. 물을 끓는다. 아 능이. 아 능이. 이거 직접 따신 거예요? 그러지. 내가 직접 채취한 부산능이. 저 산속에서. 어. 물을 끈가 보고. 펄펄 끌래요. 펄펄 끓어? 네. 오늘 건져내야 돼. 아따 냄새 좋다. 아따. 냄새 기가 막히 좋네. 아 기가 막히 좋아요. 감자부터. 능이 옳고. 능이 옳고. 푹 우러내라고. 그 다음에. 지금 넣어요? 우리 둘이. 사이좋다면. 띌까요? 띌어보자고. 띌. 지금 옛날에는 이걸로 주식을 살았는데. 옛날에. 지금은 별미라. 참 우리 어렸을 때는. 어? 이것도 못 먹고 살았네. 토벅영에다가 이렇게. 육수를 내가지고. 네. 능이를 이어서. 먹는다는 걸. 옛날에 상상이나 했을까? 능이가 귀하니까. 잘 못 먹죠. 어느 음식이라도 들어가면 다 환영이죠. 바로 좀. 요약. 그렇죠. 마지막에. 네. 좋다. 아 이제 색깔 제대로 나오네요. 형님. 정말 맛이 깨끗해졌네. 이야. 이 능이가 진짜 귀하다는데. 와. 옆에서 색깔 진하게 운하는 거 보세요. 배고픈 게. 네. 어째 한 그릇씩 떠서. 먹어보더라고. 네. 잘 먹겠습니다. 형님. 맛있게 드셔. 동생을 위해서요. 내가 능이를 많이 했네. 맛보겠습니다. 형님. 드셔봐. 맛이 어쩐 거. 소박함의 대명사 수제비에. 귀한 약재가 아주 듬뿍 담겼습니다. 와. 아이고야. 아이고 좋다. 맛있었죠. 능이 향이 아주 참 좋네요. 예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. 살지네. 응. 능이가 이 수제비에 다 들어오다니. 참. 귀에서 이거 진짜. 어디 가서. 능이 수제비. 이거 앉아셔봤을 거예요. 이게 저 토복룡 넣었죠. 그죠? 이 능이 넣었죠. 능이 넣었지. 감태나무었지. 아. 감태나무도 넣었죠? 어. 이거 저 묵은지 같은데요? 와. 와. 잘 익었어. 와. 응. 잘 익었어. 네. 산미나 돼서 잘 익어서 맛있을 거예요. 고향 산골에서의 한 끼. 네. 하지만 추억의 맛은 아닙니다. 예전엔 이 한 그릇이 진짜 간절했었죠.